와 굉장히 잘했죠 라시 와 라시도는 되나요? 라시도는 되나요? 라시도는 되나요? 라시도는 되나요? 라시도는 되나요? 영혼이 우리 다시 보지마요 그러길 희망할게요 좋은 뜻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라시도는 다음으로 라시도는 다음으로 라시도는 다음은 라시도는 다음으로 라시도는 바퀴드 야 이거 뭐야 저거 야 저거 왜 나가 아 팔로우 땡큐 팔로우미 어서 들어오세요 지금 잠깐 초기 좀 해주세요 아 뭐야 이거 아 저거 초당하네 두 번째 하자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하단지 하단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 시간 아아아악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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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가장 끝이예요 쿨라 2번으로 많이 빼더라고 쿨라 2번으로 많이 빼버렸어 애쉬가 문제 났어 이거는 셀리보다 애쉬가 문제 났어 애쉬가 문제 났어 애쉬가 문제 났어 야 이거 어떻게 푸냐 참스트라네 구낭함 아우 달려오다가 뭐 눌렀는거 어떻겠어? 아우 안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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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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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아.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그 전 게임. 누가 이겼어. 타치야 이겼어요? 일단 2대1이네. 동네형이 이겨야 동점이네. 음.. 타치야 면도 의미없어. 대장만 면도가 의미있어. 동네형이 이기면 이기는거고. 아니 이기면 이기는거고. 질면 이기는거네. 근데 부담은 없겠다. 어.. 굳은거 안 돼. 아.. 가까이 있어야하는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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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8팀 4팀씩 A그룹 2그룹 나뉘어가지고 4팀이 1그룹 2그룹 얘네들은 뭐 후방구로 후방구로 투표하는데 이렇게 표음법이 어렵고 A금도 B금도 anything Francis & SSS 1.5 persr 전선을 도대체 저 압박하고 실패 걸렸다. 육수 오리겐 떼주면 안 되나? 안 돼! 어 다행이다. 그렇지 끝났다. 끝났다.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좋아. 두번.. 두번더 이겨서 면도.. 아 면도가 아니어도 이기는구나. 근데 대장전은 면도 아닌 상태에서 저도 잘한거라고 생각을 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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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ented 저거 대공 잘 쳤는데? 왜 가능을 하네? 점프가면 되죠. 아 대공 잘 못걸렸다. 대공 잘 못걸렸다. 감사합니다. 핀머니나 대장 그거요. 그거는 정해진거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눈치다움으로 해요. 나이스. 그때그때마다 눈치다움. 저희팀은 샤오도우랑 저랑 타치아 동네형 3명들. 곤숭아라고 있어요. 서로 블라인드 빛 블라인드에요 순서. 서로 제일 잘하는 사람 대장 대 대장 맞장전 붙이는 것도 별로 전략이 좀 있어가지고. 아아 쎄쎄. 메그테리. 2번 콜라가 앉아 약발을 맞춰먹는게 되게 높아가지고 저품별을 쏠라고 2번 보내는게 있나 보네요. 아 쎄쎄쎄쎄쎄쎄. 2번은 지면 안되지. 이건... 으으으으음. 으으으으으음. 뭐야 이거. 오 이거 진짜 재밌어요. 잘 알고 하면은 애들이 대회 이거 디자인 설계 잘 해놨어요. 얘네들. 아.. 쿨라 2번 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이겼을 때 소름 상대가 좀 용이한 것 같은데? 약간 쿨라를 2번에 놓는 이유가 쿨라님도 좀 방어하려고 놓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애가 얘기하잖아. 그리고 서로 대쉬해서 앉아 약손이랑 앉아 약발 할 때 쿨라가 더 길어. 일단은 이런 거 거의 끝난 거 일단은 면도는 실패해. 근데 애 면도하는 사람 없어. 그냥 말고 거기 아 저기 콩투레이디님이 콩투레이디님이 저거를 보내주셨는데 대진표를 같이 볼게요. 아 일단 게임하면서 게임하고 게임하고 나이스 어? 어 나이스 아까 저거 발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거 안 해가지고 카스토가 말렸어. 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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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발이랑 수기랑 조환하면 안 되죠. 그래 가지고 공무형이 2번 기억하고 안되겠다 싶어서 강화하고 있는 거죠. 됐지, 이거 끝났다. 두 개춤 하나 둘 한 번 더 올리고 seg 하나 둘 알 수 이러면은 괜찮아. 콜라 같은 건 괜찮거든. 와.. 저기서 강발.. 아까 갈등 안 한 거 뭐야? 저거 잘.. 잘 쓴다 민원 저거. 뭔가 갈등의 깨달은 거 안 나? 잘 쓴다 저거.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M이랑은 B를 다 풀어서 죽을까요? 아 끄네. 아까뿌리. 그렇지. 필살기. 아 필살기 안 남았어. 아 이거 진짜 억울하겠다. 진짜 억울하겠다. 이거 진짜 억울하겠다.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 끄나 말리면 안 되는데. 자, 이제 한 대 더 맞으면 안 돼. 잡아! 어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행운을 줍니다. 오, 행운을 줍니다. 금방 더 버티자. 익스 잡기 한 번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오, 행운을 줍니다. 아, 버티기가 괴롭혀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진짜 괴롭지. 아, 네. 저희가 이렇게 게임, 게임을 해요. 저 대진표가 이거예요. 1차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상대방. 2차전이 여기 신선 님 있는 팀. 신선 님 있는 팀. 3차전이 샤오바오. 지제이지 있는 팀. 아구아 이렇게 게임합니다 노 트레이닝 노 트레이닝 나 토너먼트 리얼 토너먼트 지루야! 누리야! 지웅! 제이ich! 바운드! 바운드! 반드! 삼성폭력! 누군지 못봤어 우리팀이야? 타치야? 타치하려 맞아 가자 악도치 오오오 사비 예스 출석전원 옥작전원 아 죽었나요? 아 죽었다 안돼 갈 길이 멀어 타치야 일본 유저 맞아요 아 죽겠으나? 아 죽겠으나? 오 약속 약속 지금 2대1이에요 2대1? 동네 형이 1이야? 어 쎄게 때릴 수 있어 야 너는 약하게 때리는 게 있어 아니야 그래야 되기도 해 잘못 때린 거 같은데 고추 아냐아냐 잘했어 잘못돼 정제 상제 대구 대구 부서 뭐라고? 그렇지 제발 제발 아 근데 취라가 기도 모르고 싶어서 안돼 저 안잘깔에 안 맞을 수가 없어 저 안잘깔에 낙낙이 있잖아 이거 만약에 취라를 빨리 잡으면 이익이 있거든 일하고 좀 희망공을 해볼 수 있거든 쟤가 억지 부리는 거 아니죠 쟤가 억지 부리는 거 아니죠? 이거 없어 이거 뭐야 빨리 던지는 그렇지 아빠 한 대만 던쳐맞자 분명 디디 대상 다른따 아 씨 주기 위해 행정하자 그렇지 이거 돼 이거 돼 이거 돼 아니 CC 아직 있어 CC 다 잠깐 담백질 나갔어 오늘 몇일이야 이름이 2일이구나 그렇지 그렇지 계속 밟아 계속 밟는 게 일이야 그냥 양쪽이 그냥 밟는 게 좋아 그냥 아 아 아 저 시리다 뭐 뭐 뭐 뭐 뭐 뭐 나이스 잘 질렀다 잘 질렀다 잘 질렀다 잘 질렀다 아래로 아래로 아 성도맞아 이기자 과자가 좀 남았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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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대1로 우리가 리드하고 있는데 동네형이 지면 2대2로 동네형이 지면은 2대2로 비기는 상태로 네이버 끝나는 거고 이기면 이기는 거야 그리고 지금 대장전 2대2 마지막 한판 남겨놓은 상태예요 동네형이 스틱 이슈가 있어가지고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도 버튼은 불 상태에서도 다행히 이겼다 이건 2대2라는 거죠 자, 이제 2대3만 하나 가요 공포는 조금 나진 일이구요 일단은 2대2라는 거예요 잘해 공포는 조금 낮은 일이고요 일단은 2대2라는 거야 공포는 조금 낮은 일이고요 혜준은 마지막에 점수 죽게 할 때 찐맞을 때, 점수 죽였을 때 그걸로 마지막으로 들어왔어요. 엔 상대로, 야 동우 형이 진짜 거물컷 상대로 동우 형이 진짜 잘 싸요. 저는 거물컷 상대로 모수를 많이 못 싸요. 엔, 지제이 동우. 막 이즈, 호년이라는 얘기에요. 동우 형이 저거 버튼 좋아해서 저거 계속 쓰는 건가? 저도 동우 형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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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러 가면 저거 가끔 쓰는데 막 빠지더라고. 저게 버튼이 일체형이 아니더라고 약간 분리가 되더라고. 근데 버튼을 이렇게 튕기면서 누르면 탄력인가? 작용, 반작용에 이어서 빠져. 제발, 마지막 화이팅. 마지막 화이팅. 가자, 가자, 가자. 동우 형 가자. 화이팅. 엔 대, 동우 형. 가 되는데, 자, 피어últ pada 시민 people already, 막 하나로 차려 보세요. 태ross entre them as they got mu, 잠시 회 сделал 없어요. 여기apolis klar, autograph. 총itterslisk havel. 여기에서 수빈 스스agine은 이거 안볼 것 같이 판단해가지고 데미지를 덜 때리는 공보를 썼어요. 그렇지! 아깝죠? 괜찮아요? 존나 쎈니까 이거 죽을 수도 있어요. 숨겨 죽을 수도 있을까요? 하나 둘! 안좋고, 그렇지!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캐치하면서 잡았죠? 이게 에어는 정말 어렵습니다. 점프 방송, 트레이드. 1번, 2번 트릭이라서 시간 세면서 빛만 해도 사실이나 느리죠? 이렇게 혼잡되어야지 1번, 2번이 좋은데요. 원래 거기 지르기 한두 번이면 게임 끝나요. 이런 제외나, 초록, 보스크베전. 사실 한 번도 거의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지르기가 안 통해서 두 번째 질러, 질러는 거라고 보입니다. 지르거나, 스위프거나 이런 거 한 번에 꾸리는 거에요. 하지만 쿨라가 선전하면서 그래도 평영을 맞췄네요. 이제 잡기 시작했죠? 중간. 저거 딜루저 꾸준 드리려면 이렇게 골쳤고요. 그렇지! 아이쿠! 아이쿠! 저거 때릴 걸로 예상해서 모드를 주입해서 깔았는데 하지만 셔터가 있으니까 모드를 잘 활용하면 돼요. 아직 모드 끝난 거 아니에요. 이러다 셔터 한 번 나오거든요? 모드 국물 남았을 때 셔터 한 번 나올 거야. 하지만 너무 위험한 나무가 안 쓴 거고. 모드를 활용해서 일단 시간이라도 걸었으면 남았다. 이런 콤보 쉴 수 있어요.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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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이 파이트 처리를 어떻게 할까요? 이 스퀘어처리 여러분들 어떻게 bloque 하세요? 점프약성! .... 제가 그 아바트 쪽으로 지금 동네혁 움직이고 있죠! 모리와 동시에 됐죠. ... 자! 이렇게 되면 서로 militiernap 세어로 다시 한 번 더 하고 이번에는 대체 할까요? 대체! 이런나 광고. 그 배믄우! 코치! 자! 아! 길을 오히려 여기서 필라즈로 할 수 있는 핸드폰은 길을 앞쓰는거야 기가 끝나가겠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AI야?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시간 조금만 더 조금 유리하지만 결코 유리하다고 할 수 없어요 어? 계속 키트합니다 거의 한대급으로 왔죠 어? 기 두개 그렇지 이거 그냥 기 조금 모아서 장풍필로 죽이자 그렇지 장풍필 그냥 장풍필 그냥 장풍필 장풍필 야 존나잘해 존나잘해 야 이거 M을 잡네요 야 이거 뭐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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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흫 흫 흫